아바타 매운 어묵 복불복입니다. 와 맛있겠다. 괜찮은데? 아바타? 아바타요? 아바타? 총 3개의 어묵 중 하나는 맛있는 어묵, 나머지 2개는 매운 캡사이신이 든 어묵입니다. 선택한 주민분이 어묵 3개 중 한 개를 골라주시면 식힌원 중에 한 명이 먹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입에 어쨌든 어묵이 들어가잖아. 아 그러네. 맛있는 거 하나 있잖아. 아 어묵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요. 좋아. 좋네. 자 우리 저기 선생님 생크림 내접도. 우리는 김성수. 성수요. 김성수 우리 형님. 그럼 우리가 이장님 가자. 친구하고 싶어. 오케이. 우리가 푸드왕. 오케이. 우리 이장님 이장님. 저희는 성수님. 저희만 타고요. 저도 타. 와우. 와 생긴 게 왜 이래? 냄새 맡아 냄새 못 맡아요. 냄새 맡지 않을게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여기서. 작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우리 김성수 우선생부터. 자 1, 2, 3번이 있습니다. 3번. 3번. 어머. 그게 앙. 그냥 한 입이야. 그렇지. 맛있겠다. 와우. 처음엔 몰라. 응? 응? 뭐야? 응? 뭐야? 응? 어머. 어머. 울타오르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이. 뭘 씹겠어?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뭘 씹겠어? 그 정도야? 어? 매운 냄새. 이래서 맛있 것이구나. 왜 왜. 종일이 형 재밌어한다. 재밌어해. 야. 맛있겠다 이게. 아. 뭘. 너무 안 좋아해. 냄새를 맡구나. 아잉 먹어. 여섯 개를 왜 안 먹을 거면. 남겨줘, 좀만. 매운 어묵에. 왜 그래? 나 먹자. 야, 안 먹자. 한 명씩 먹자. 이 개를 좀 마세요. 야. 못 살게. 그 정도야? 이거는 그냥 처음에 착각해. 양념치킨 맛 같은 게 나아. 근데 갑자기 안에서 어묵이 나를. 이렇게 떨어져, 야. 못 씹어, 어묵을?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못 해. 울기밖에 못 해. 지금 눈물 날 때 카메라 보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 번. 너무 힘들고 슬퍼. 로또 1등을 이걸로 어떻게 찬어? 말이 돼? 말이 돼? 빨리. 로또 1등을 이걸로 어떻게 찬어? 그 꿍꿍맨에 나오신 쌍꺼피가 나한테 날 거 같아. 왜 이렇게는 왜? 아니, 이게 다 식사이신인가. 일단 그러면은. 누구야, 이번에? 누구야? 서로? 우리 그, 그 친구, 친구거든요, 동가? 맛있는 걸로. 친구, 나는 퍼도 안 믿어. 근데 일단 그걸 준비해달라고 그럴까? 우유랑 콧비싸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내가 매운 걸 못 먹어. 아니, 안 해도 된대요. 아니,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바로 해준대요. 오, 진짜? 바로 맞춰준대요. 친구니까. 아니, 못 믿겠어. 눈 끝이 타짜예요. 친구야, 믿어봐, 친구야, 믿어봐. 믿어 봐. 괜찮다잖아. 그래, 해봐. 3번. 3번? 야, 이건 아닌데? 그냥, 잠깐만. 비주얼이 너무 똑같다. 어, 3번 아니야?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 3번, 왜 그러세요? 아니, 멈춰주기만 해.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야, 맛있다고 먹어, 뭐냐? 살이 말해, 살이 말해, 살이 말해. 어우, 침이 망다와. 3번이야. 3번이야. 나 우리 처음 봐. 3번이야. 자, 자, 앙! 누구 먹냐? 다 매운데? 와... 어, 안 맵다, 이거 안 맵. 어? 어? 야? 아니야? 뭔데? 그냥 매운 거 같은데? 기본드 좀 맵죠, 기본드. 뭐야? 그, 아, 맛있다. 어? 우와! 운이 안 돼요, 운이 안 돼요. 매운 거 아니니까? 매운 거 아니지, 우리 먹는 거. 아, 매운 거 같은데? 내 입엔 매워요. 그래요, 우리 서로가 아기, 아기 맛이야, 이거 매운 거 잘 못 먹어. 아니야, 눈물 고으신 거, 근데? 약간 병아리 느낌이야. 아, 그리고 기뻐서. 잠깐만, 이거 찍어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아, 깍깍이. 정민이가, 아니야, 나 인정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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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아 짜! 아 짜! 아 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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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대지 마시오. 손 댄다니까. 진짜 세요? 똥째로 넣으면 큰일나. 이제 이장님. 이장님 골라주셔야 되죠. 1, 2, 3번. 다시 비주얼. 1, 2, 1번. 이장님도 확고하시네. 1, 2, 1번! 믿어도 되죠? 바꾸실 생각 없으시고. 1, 2, 1번. 아니야. 하나, 둘, 이제 나가야. 하나, 둘. 더 크게! 아 더 크게. 손 쉬지 마 일단은. 그냥 가만히. 오 맛있는 거다. 큰일 나. 오 맛있는 거야. 이 정도면 버티면 맛있는 거야. 매운 거 잘 먹나? 그냥 맛있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그 정도일 수가 없어. 버틴 정도면 너 그거 매운 거 아니야. 그거 매운데? 아니야! 매운 거 아니야. 매운 거 아니야. 네, 안 매운 거야. 진짜?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매운 거야, 아. 불이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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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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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악! 으악! 어, 추덕하니 아까 먹었다! 아아! 진짜 먹었어? 아아! 진짜 먹었어! 아아! 왜 이렇게 먹어야 돼? 됐어! 야, 막 불렀어! 아아! 뜨거워! 아아! 먹었어, 그냥? 아,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아! 뜨거운 물 먹어, 뜨거운 물 줘! 뜨거운 물! 아아! 아아! 저거 매운 거 처음 먹어본 애기같지? 야!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아, 늦게 올라와! 어쨌든, 이희정민씨가 우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로또 당첨차를 찾는 게임이 맞죠? 뭐? 무슨 게임을 먹고 싶어? 뭐해?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요? 어? alors,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